오늘 용문산에 이렇게 점숨을 먹으러 왔다가 할머니들 이거 나물 파는 거 있잖아요 더덕 와 여기 더덕도 이렇게 지켜 까서 여기는 다슬할머니네요 다슬할머니 이야 여기는 여기도 아 이거 여기 동네 더덕이죠? 아 저 저 동네 두릅이죠? 이야 이 용문산에 두릅이 아주 싱싱합니다 이야 할머니는 박기덕 할머니에요 박기덕 할머니 참 이름이 좋고 아 여기도 양명진 할머니 여기도 뭐 없는게 없네 둥글레부터 시작해서 밥 뭐 두루 취 더덕 지금 열심히 저기 저기 더덕을 까고 계시네 이거 맛있나요? 네 맛있습니다 네 여기 많이 오라고 광고를 할게요 많이들 오시라고 아 여기는 또 유금순 할머니 이야 여기는 지금 원추리 뭐 나물 잔뜩 있네 국산이래요 국산 유금순 할머니 용무산에 많이들 오셔서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시랍니다 여기서 꼭 나물들 사세요